사키의 동물 잡설 샤하 이번 화는 동물들의 재미있고 귀여운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아아하 아 아 아 아 아 Sven, you need to let it go. drop it. 아, Sven. just drop it. drop it. good gi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러가 세상에 someh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zed up! ized up! ... 아... ... ... 에이... ... ... ... ... R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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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기 으어 으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부터가 필름을 더 이상ß… 어디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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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와 마이크 아악! 그리고 그래서 엘리와 먹이가 더 이상할 수 있을까? 아악! 아악! 어! 아 아 아 아 i oh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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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편도 특집으로 준비할 예정인데요. 더 재미있고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샤바샤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